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세 집을 나왔는데 이혼수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역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요즘 갑자기 말씀을 보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과 사는 것이 가늠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결혼도 쉽게 하고 그 집에서 나오기도 쉽게 하고 재혼 비슷한 것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려는 것도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정제감에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 속은 자입니까? 속인 자입니까? 속았다고 하면서 속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부원 거민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가나안의 어떤 족속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수와도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끝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큐티를 했는데 이방인과 영원히 섞이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성하와 영하를 다 거쳐서 섬기는 삶을 살기로 하고 11조를 하며 주일 성수를 하며 불신 결혼을 안 하기로 했건만 속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시종의 삶을 40년간이나 살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호수와의 얘기입니다. 속도 문제는 끊임없는 우리들의 주제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장하며 속았습니다. 믿고 나서도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믿음의 술래길에서 속임수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속임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멀리서 왔다고 했는데 이 거짓말한 것을 들었어요. 원문에는 그리고 3일이 되었다. 속고 나서 3일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역에는 사흘이 지나서야 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알 수 있는 것을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별의 어려움을 겪은 또 하나의 이유는 기부온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 앞에 나온 9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그럴듯한 초라한 행색과 믿음의 간증에 요호수와도 넘어갔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신앙을 경건하게 포장해서 나오는데 누가 옥성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큐티 선교회와 큐티나눈 모임을 30여 년 정도 해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시간이 좀 지나면 겉모습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눔도 오픈도 간증도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요호수와도 속아 넘어간 진실함의 흉내입니다. 저는 아예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숱하게 오픈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됩니다. 기본의 진실함의 흉내에 처음에는 다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꾀에 넘어갑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교만합니다. 요호수와에게도 이때 동정을 빙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보이고 싶은 교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간의 그 외투 훔치는 탐심하고는 또 다른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순간마다 내가 하나임이고자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무선 여리고를 이겼는데 또 아이를 다 아이성 싸움을 다 이겼는데 하고 갑자기 관대해집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의식적인 교만입니다. 동정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3일이 지나서 기본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속임수에 속임수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모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문제는 속는 사람은 나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속임을 잘 당하는 사람인지 나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장세기 3장에서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가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만들 수 있고 사랑을 만들 수 있고 건강을 만들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꼬입니다. 하와는 처음에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몰랐습니다. 20억을 헌금하면 암이 낫는다고 헌금했다가 속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1억 5천을 헌금하면 남편이 승진할 것이라고 하니 헌금하다가 오신 목자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하지만 사역자 중에서도 얼마 내면 뭐가 된다고 해서 속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의외로 많이 속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이 아주 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우수아가 이쪽에서 너무나 승리를 하니까 사단도 부응해를 합니다. 사단이 총 골기를 해서 자꾸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속임수에 넘어간 결과가 이토록 엄청난 것입니다. 어저께 다 노시다가 지금 와서 주무시네요. 내가 그렇게 토요일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어저께는 다 명절이라서 모여서 놀다가 지금 고스터밭아 오셨어요. 하지만 우리도 돈에 속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은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라면 쓰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아야 합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 사랑에 속습니다. 다들 운명적인 사랑을 부르지지만 백마탄 왕자와 공주를 기다리지만 이 세상에는 왕자도 공주도 없습니다.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속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강의 축복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습니다. 건강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속습니다. 그리고 내 봉사에 속고 헌신에 속고 내 사랑에도 속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한 번도 11조를 빼지 아니하고 또 몇 십억짜리 빌딩을 장만하면서 또 11조를 들였대요. 그런데 외아들이 갑자기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따라 죽었습니다. 온통 식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물에 대한 세금을 못 내서 그것이 연체가 되고 몇 십억 하는 그 건물이 공매에 넘어가서 반값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 임대보증금 내주고 세금을 내고 나니까 길거리에 나한테 생겼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어제 이 마가복은 말씀처럼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아들 짓고 나니까 며느리도 손자들 데리고 다 가버렸다. 딸들도 다 일리로 키워서 시집도 잘 갔는데 아무도 생활비 하나도 안 준다. 내가 세금을 못 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세금 한 푼 안 내고 또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낸 돈이 얼마인데 교회에서도 돈 하나도 안 주더라. 그래서 빚이 그렇게 많은데 건물을 빨리 처분하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그곳에 살고 계셨냐고 하니까 나는 거기서 1대 2대 3대 4대 손자까지 장로를 시키고 싶으셨다고 자 말씀이 없이 이렇게 기복으로 헌금을 하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아들 딸 승승장구하고 건물도 나가는 것 같고 임대료도 받는 것 같고 안 된 일이 없으니까 이분은 11조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딱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승리를 못합니다 어찌하여를 부르짖습니다 죽을 수도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 돈에 속은 것입니다 자기 헌신에 속은 겁니다 자식 사랑에 속은 겁니다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권사님에게 저는 그것은 집착과 기대에 속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모든 식구들이 권사님 싫어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것도 자식이 안 돌아보는 것도 다 권사님 삶의 결론이라고 너무 대단하니까 권사한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11조 하셔서 망한 거라고 그래서 인생이 헛된 것임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체를 착해해 주시는 사건이 아닌가 그 우연이던 저를 한 번 그래도 만났으니까 그랬더니 이게 삶의 결론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아주 처음으로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될 거야 보다도 정확한 처방을 내려줬을 때 시원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또 내 확신에 속습니다 결혼 3년차 주부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같은 학과 CC 커플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6개월간 인간의 방법으로 돈 거까지 해보고 남편이 자기만 위해서 살 것 같은 확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입시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도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서 열심히 돈 벌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일이 힘들었는지 두 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과로가 겹쳐서 이제 난소함에 걸리고 말았어요 난소함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남편은 여전히 입시학원에 다녔대요 1년을 치료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인이 다시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돼서 악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복이 시작된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남편이 외도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동거까지 해보고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건강에 속고 내 확신에 다 속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가 씌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속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속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속임수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속임수의 정체는 나의 기대와 욕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건강을 탐하다가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나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돈, 사랑, 건강, 두려움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 내 확신 어떤 것에 쉽게 속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가 좋아하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나의 집착과 기대가 나의 집착과 기대가 속임수의 실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업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업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부예록과 기랏 요하림이라 제 3일의 여러 성업에 이르렀습니다 3일은 십자가진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요소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선이 기본이 왔는데 그 속일 때 묻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물으며 3일을 기다리지 않으면 6개월을 동거해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모든 결혼은 다 동거해 보고 한다 이게 얼마나 쓰잘데 없는 얘기인지 알아야 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과 성품과 학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애정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분노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속아서 유순한 성품에 속아서 믿음을 뒤로 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만 다닌다는 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은 로또 맞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로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계속 캐션 마크를 가지고 분간을 해야 합니다 3일을 보내고 여러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의 여러 성읍 장가를 가보고 시집을 가보고 회사를 가보니까 이부서 저부서 겪어보니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은 일, 슬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돈도 속이고 학력도 속이고 재산도 속이고 다 속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속이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 타산에 따라서 쉽게 쉽게 속입니다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속일 수가 있냐 속이니까 결혼도 한 거예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속이지 않으면 결혼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이왕이면 여러 성읍에 이르러 보기 전에 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그 여러 장가, 시집, 여러 성읍에 이르러 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있습니까? 내가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이 땅에는요 그렇게 겪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오직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알아볼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년 된 우리들 교회가 큐티를 하면서 계속 물었잖아요 묻고 오니까 진짜 12년 동안에 속았다는 얘기를 참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속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무엇에 속았어요? 입시에 속았어요? 결혼에 속았어요? 직장에 속았습니까? 제일 무서운 건 내 성품에 속는 거예요 내 성품 유순하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속아요 아주 이거 무서운 겁니다 회계는 뉴턴이라고 해서 자기 성품에 반대로 하는 게 이게 회계예요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속았으면 어떡합니까? 속았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회중 족장들이 기부원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성도들의 전공은 원망이에요 원망 자식들의 지도자 족장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주선으로 선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하라고 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밥만 먹여줘도 감사하라 내일에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 해서 그렇다고 이 얘기밖에 안 하세요 당시 아버님은 장노님이라도 이 말씀으로 좀 거듭나시기 전혀 없고 유교적 가르침만 주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맹세를 지키라 이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문제아는 없다고 했어요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잘못된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부모님의 결론입니다 부모가 분별력이 없이 키웠기 때문이고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배우자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회개를 안 합니다 야 다 그만둬 그 집에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지 학벌에 속고 다 속았는데 살긴 왜 살아 당장 그만둬 뭐라고 여자가 있다고 속였구나 이런 당장 그만둬 하면서 이혼을 부추깁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도자가 할 일은 살리려면 맹세를 지키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맹세를 지키게 하나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왔다 하지만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는 꼭 지켜야 하는 거야 돈을 못 벌어도 결혼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내 유익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오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속았다는 걸 알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뒷수습을 못하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속임을 당한 나의 욕심에 대해 세상 방법으로 쫓아내고 갈라서고 하면 더 큰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속은 것이 분하고 힘들어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의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살려야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그들도 삽니다 그런데 아무도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내가 제일 먼저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살리는 길이에요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 그 집의 지도자예요 정말 자식이건 누구건 먼저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참으로 있다면 그 집은 수지맞은 집안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결혼을 했어도 중한 실수를 했어도 외도를 하고 자식이 집을 나가도 그들을 탓하시면 안 돼요 원망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원망은 자신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원망만 하고 있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맹세를 지키면 됩니다 아무리 잘못된 배우자 자녀 부모라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맹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딸이, 이 어린 딸이 가출한다고 때려서 죽인 독일 유학파의 목사 부부가 검거되었습니다 11개월이나 시신을 방치하고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더욱더 엽기적인 참 정말 기독교를 폄하시키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부모의 사건입니다 참으로 이 사건으로 기독교는 또 땅에 떨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너무나도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목사요, 박사요, 교수요 또 단임 목사 얘기까지 한 이 목사님이 자식이 가출한다고 때려서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신앙 고백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았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외모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를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바람피운 남편, 가출하는 자녀 돈으로 피해를 입힌 형제에게 내가 지켜야 할 맹세는 어떤 것입니까? 믿는 자로서,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속은 사람에게 어떤 처방을 하십니까?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호적을 파가라! 원망하면서 진노의 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 반대하면서 호적을 파가라! 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외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기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고 스스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 속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내가 이 고난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맹세를 지키고자 해도 현실은 주의를 한다고 해도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속였어도 받아들이고자 해도 나의 기부원 남편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무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는 저렇게 초원지기 또 다른 교회는 장로까지 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평생 가야 성도도 못 되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나의 기부원을 기부원을 택한 것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부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악을 쓰고 욕하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래서 그렇다고 기부원을 쫓아내야 합니까? 무시가 되어서 쫓아내야 합니까? 사부여라 말씀해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족석을 위한 열심으로 이 기부원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이것들이 속이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기부원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기억나시죠? 뭐가 또 기억나겠어요? 사부여라 21장 얼마 전에 한 설군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삽전의 기근이 왔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맹세를 어기고 자 저런 기부원은 잘라버려 이혼해버려 자 딸도 다 죽여버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딸이 내 딸이 그렇게 가출하고 그런다고 죽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울 집안의 접 리스바가 살아남아서 맹세를 지키고자 했고 다윗이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서 사울과 유나단의 장사를 치러준 후에야 기근이 끝났습니다 6개월 동안 공동묘지에서 이 그냥 매를 쫓으면서 회개했어요 리스바가 3년의 기근을 겪고 사울 집안의 7명이 죽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 기부원은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를 성경에서 깨닫게 하셨어요 아무리 결혼을 잘못했어도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우리 식구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이 땅에서 가족으로 묶여진 것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려고 하면 끝에까지 영광은 없어요 못된 며느리 돈 못 버는 못난 사위를 내 자식 위한다고 내어 쫓으면 더 큰 진노의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무도 못 버립니다 아무리 무시가 되어도 싫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행복에다 두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믿지만은 너무 초라해서 같이 있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은 내 삶의 기부원은 누구입니까 그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 그들을 살리리라 나는 결단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속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속은 자가 구원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여수하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때는 가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친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왔다고 속였어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거는 저주를 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가 대리여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러므로 24절이요 아, 되리라 하니 여러분 속은 자가 강자입니까? 속인 자가 강자입니까? 다 대부분 속인 자가 강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보세요 여수하가 속았는데 여수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실족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자는 속은 자인 거예요 속은 자 믿음이 있는 속은 자가 제일 죄인이고 나쁜 자인 거예요 속은 자가 강자인 거예요 어떤 분이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요 그 돈도 돈이지만 그 친구에 대한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배신감만 생각하고 부도나서 힘들어하는 친구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못하는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 이기심을 지적받고는 꺼이꺼이 울었대요 자신의 돈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수와도 드디어 이제 속였지만 그죠? 속인 기부원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게 돼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게 돼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게 돼야 돼요 시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장인 장모를 속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게 됐어요 속았지만 그래서 살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살려주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저주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내칠 마음이면 욕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버리면 그뿐인 거예요 그러나 고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편 안에 다 고쳐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수와가 기부원 사람들을 막 야단치고 처방까지 내려줍니다 저주하고 지난번에도 불신 결혼할 때 저주하고 머리털 뽑고 때리면 이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기부원 사람들은 왜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면서 물 깃는 자로 살아도 여기 끼워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 지금 이제 그게 너희를 살리는 길이야 어떻게 보면 요수와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처방을 받아들이려니 기부원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장에 보면 기부원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원도 내가 얼마나 잘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과 애정의 처방입니다 속은 자로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원의 선봉의 서는 일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영원히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뭡니까? 붙어났으면 이제 집부터 주려 빚지지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에 가면 되지 그러니까 살리려면 이 산부터 이렇게 처방이 나가야 돼요 나무 패고 물 길어야 된다고 우리는 사역자도 치리를 하는데 치리를 하면 이래요 목사님들이 내치지 않고 치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결같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한결같이 그렇죠? 이 공동체에서 내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치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천국까지 하고 하는 구원의 처방이고 살 길이라는 걸 아는 것이 이제 아주 이렇게 바람직한 속은자와 속인자의 갈 길입니다 속은자로서 속인자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회개입니다 속인 사람이 회개를 하면 좋겠지만 회개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회개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그 남편이 회개를 안 하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남편 대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람 피운 본인 앞에 가서 나 때문에 당신이 수고한다 바람 피우느라고 수고한다 나를 용서해라 내가 하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수고한다 아휴 오죽하면 당신이 바람을 피겠는가 나 같은 거하고 사라져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선봉에 서는 길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조사하고 흥신소에 부탁을 하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따져보면 그래 나 인간 아니다 어쩔래? 이런 상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말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말이 구원으로 이끌어진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안 녹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리스바의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회개가 사울 집안을 구한 것처럼 나의 회개로 가족이 구원되고 인류가 구원됩니다 이것이 기부원이 속인자의 마음을 이제 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부원처럼 이 속인자의 마음을 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마다 자유인이 되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잃었던 땅도 찾습니다 그런데 기부원 사람들은 영영히 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정말 있는 것보다 조싸우니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람피우고 아내가 바람피우고 병들고 자식이 속 썩이고 갈 곳이 없어도 나는 내 하나님의 집에서 영영히 나무 패고 물 깃는 것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기부원의 태도입니다 여수와의 처방을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예수만 믿는다면 어떤 종로로도 좋아 예수님을 믿기에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바출부 도미를 해도 좋고 내가 청소를 해도 좋고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속인자로서의 보일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속은자로 죄를 통감하십니까? 믿음이 있기에 더 죄가 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속은자가 훨씬 나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만 알 것이 아니라 행동과 언어로 먼저 회개하는 태도를 그러므로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24절서부터입니다 그들이 여수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벼라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른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요하수와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선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요하수와가 그들을 요하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요하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부원이 드디어 사죄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당신들이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 이것이 자기 입으로 나온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환경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이 나쁜 환경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세상 소유가 아닌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방과 진단이 서로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사실 소군자로서 요하수와의 입장에서 평생 같이 가기로 결단하기도 어렵고 기부원의 입장에서 나무 패고 물기는 순종을 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도 힘들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인도 너무 힘듭니다 속은 사람 속인 사람 모두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힘든 중에 누가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속은 자건 속인 자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그 집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먼저 회개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에 속았다고 이혼하고 학벌에 속았다고 이혼하고 사랑에 속았다고 이혼하면서 서로가 죽어갑니다 저는 속은 자건 속인 자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자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았다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자라는 거예요 요하수와의 행함으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이 적용을 하면 그 집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부원처럼 거짓말만 했겠습니까? 더한 거짓말 더한 죄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이 없는 주의 사랑으로 이방인에게 임하는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기부원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되면서 포로로 귀환한 후에는 성벽 재건에도 동참했습니다 배불런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나무팬은 기부원 사람들 오베데동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돌아왔는가 하면 그나마 포로 생활하다가 좀 잘 먹고 잘 산 왕비가 된 에스도 총리 대신 격이었던 모르두개 같은 사람은 안 돌아왔습니다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 성전개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종의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번듯한 것에 속지 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는 비결이고 축복입니다 속은 자도 속인 자도 회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라합의 거짓말과 기부원의 거짓말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라합은 애초부터 구원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기부원은 자기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기부원은 나무 패고 물 긋는 자로 평생을 살아도 할 말이 없고 그래도 평생을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차지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속은자입니까? 속인자입니까? 속은자로 용서와 사랑을 보이며 전도의 교회로 삼고 있습니까? 또한 속인자로서 어떠한 처분에도 따르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들 교회는 하도 이혼하지 말고 감싸주라 이러니까 도리어 그것을 교활하게 역이용하는 누구가 있어요 여기 가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더라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잘못을 했으면 여기 와서 나무 패고 물 기르세요 아셨습니까? 저는 나무 패고 물 기러야 하는 또 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교회 지체들을 장사의 인맥으로 삼고 활용하면서 세상 모임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믿음 있는 척 초등부 교사를 하며 남성교회 회원들과 단란주점을 하는 집주인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액수만큼 몇 번에 나눠 먹고 마시면서 입만 무성한 교회 관리위원장 직분으로 교회 성전 공사를 하며 큰 이익금을 남기고 거기서 생색내는 조금의 감사원금을 하는 등 강도의 구려를 짓는 일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가면 차량 시설을 봉사한다면서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속이고 한적한 곳에서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몰래 술을 먹었고 남성교회 수련회 가서도 낮에는 대형 텐트를 치고 예배드리고 밤에는 주류를 몰래 숨어서 술을 마셨다는 거죠 음주를 즐기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를 이혼사건으로 엎으셨고 속빈강정처럼 지방간 땅 한편 없이 노숙자 신세로 초토화 시키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었으면 또 믿고 기도했으면 다 이루어주셨을 것인데 지금껏 제안을 악과 음량과 술과 담배로 가득 채우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같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장하여 속이는 죄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몰랐어요 별압의 간증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안 속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니까 친구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교회 교인이라고 믿습니까? 믿긴 뭘 믿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속이다가 왔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나무 패고 물 깊는 초라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마음으로 일생 속인 죄를 감당하시기를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를 속인 죄가 제일 저는 무서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속이고 온 죄가 참 우리도 교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속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제가 팁을 좀 드리겠어요 의심이 생기거든 기다리세요 꼭 진행시켜야 되는 일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상식으로 결정해야지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없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못 참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임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속았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속은 자가 구원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었는데 찬양팀에 아무도 안 나오세요 우리가 오늘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갈 길을 모르고 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힘도 약하고 악이 같고 의지도 없고 정말 오늘 여수와의 찬송 이걸 보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슬픈 거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사역자로 살면서도 이렇게 갈 길을 모를 수가 있는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서 읽어내요 나는 갈 길 모르는 길을 모르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잃고 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잃고 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속고 속인 것으로 인해 마음이 슬픕니다 마음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녔습니다 의지없이 다녔니 주님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녔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녔니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녔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위로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속은 자가 강자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강자입니다 속은 자가 믿음이 있다면 속인 자보다 너무너무 나쁩니다 죄를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믿음 있는 속은 자입니다 그리고 당한 자가 항상 강자입니다 용서해줄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나 속은 자 속인 자 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넘어집니다 갈 길을 모르고 그래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 물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평생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 아이같이 모르니 평생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며 묻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속임과 속임수의 실체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파악하고 속였더라도 이제 맹세를 지키고 속였더라도 구원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것을 너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임수의 실체를 이렇게 어느정도 파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장 안되는 것이 내 자신의 헌신과 그 사랑에 속습니다 전 이제 누구보다도 주님과 맹세를 한 사람인데 그 수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슬픕니다 선봉의 선재로 너무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집은 자신을 훔치고 승리의 소식만 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무서워서 기부원처럼 속이고 여호수아처럼 속습니다 나무 패고 물겠는 초라함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또 안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슬픕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 길을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헤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되는지 힘도 없고 너무나도 약합니다 주여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며 여호수아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며 위로가 또 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넘어지는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오 그 흥류를 구합니다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속은 자 속인 자로 너무나도 슬픈 아버지 안의 환경이 있다면 이번 명절에 속은 자로 가서 용서해 줄 위치에서 구원의 선봉에 서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집안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이 가장 강자라고 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집마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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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